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얘기는 전기기사에 분명히 관심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전기기사 공부의 뜻을 두고 이 강의를 시청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전기기사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자격증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기기사 공부를 학습하기 이전에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전기기사 공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앞으로 공부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번 시간은 본 수업 이전에 제가 OT 강의식으로 해서 2018년 대비 전기기사 학습 요령에 대해서 학습 가이드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제가 좀 안내 길잡이게 해드리려고 이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세게 듣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기기사 공부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자 그런 뜻에서 제가 강의를 해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공부하실 때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 1편 이 칠판의 제목처럼 제가 나눠서 제 1편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를 우리가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학습 가이드 자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는 우리가 하나의 자격증이죠 그러면 자격증은 현재 전기기사 자격증의 그 시험 시행 그 지금 현재 시행되는 그 사항은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평균 60점을 취득하기 위한 최상의 전력을 구상하라 즉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의 전기 자격증을 갖다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고시공부라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떤 정해진 시간 내에 최소한의 60점 이상을 득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공부업을 특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는 좀 비효율적으로 너무 난이도가 깊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욕에 넘쳐서 그래서 첫 번째 평균 60점을 취득하기 위한 최상의 전략을 구상하라 제가 좀 이따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 두 번째는요 본인의 평소 실현 가능성 있는 학습 시간과 수학 실력을 고려해봐라 그러니까 본인 자신의 현재 능력 상태를 알아둬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의 기출문제는 완벽하게 소화를 해둬라 한 최소 5개 년 정도까지는 5년치 어떤 기출문제 정도는 충분히 소화를 하고 시험장에 가라 자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무슨 내용이냐 첫 번째 좀 전에 내가 알려드린 것처럼 전기기사 공부할 때 평균 60점을 취득하기 위한 최상의 전략을 구상하라 자 우리가 전기기사 필기 예를 들면 1차 필기시험을 예를 들면 총 전기기사 같은 경우는 6과목이고 전기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5과목이에요 그 차이가 이제 제공학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6과목 내지 5과목을 공부할 때 물론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은 이 6과목이나 5과목을 전부 다 충실히 해서 상당히 고득점을 맞으면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없죠 근데 우린 정해진 시간이 있고 본인들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학습 능력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최하 평균 60점을 득할 거냐 그 평균 60점을 취득하기 위한 최상의 전략이라는 게 자 지금 그 6과목 중에서 제가 첫 번째 전력공학이라는 과목을 첫 번째 주 과목으로 삼았죠 그죠? 아마 첫 번째 등장했을 거예요 자 왜 전력공학이라는 게 첫 번째 등장했느냐 전력공학은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어떤 어느 누구 수강생이라 하더라도 어떤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평균 최소한 70점을 맞아줘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정기기사 필기 과목에서 전력공학만큼은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 자 그러면 왜 전력공학이 최하 목표 점수가 70점 이상 돼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중요성을 갖다가 별표 5가지 지금 여기다 표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합격의 주요 과목이 되어버려요 즉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만 특히 전력공학만큼은 필기시험 때 최소한 60점도 부족해요 10점 정도 이상은 취득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력공학이 필기시험에서 7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주요 과목일 뿐더러 이 전력공학이 왜 중요한 과목이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2차 때 실기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 실기공부에서 전력공학 필기 때 배웠던 모든 내용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 제가 수업시간에 항상 필기 수업시간에 전력공학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리는데 왜 제가 강조하냐면 전력공학 자체가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중요한 아주 메인 과목일 뿐더러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기 때 2차 실기에 들어가면 단답 우리가 일명 단답이라고 부르는데 그 단답 과목에서 전력공학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전력공학을 필기 때 제대로 못하면 실기 때 분명히 전력공학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전력공학은 최하 목표 70점 이상 정도 이상 맞을 정도로 충실하게 그 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공부해놔라 정확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히려 전력공학 못지않게 전기설비기술기준이라는 거 얘는 목표 점수가 75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전력공학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맞으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중요성은 역시 별표 5개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보통 수험생들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을요 상당히 좀 얕봐요 한 말 들어서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좀 얕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시험의 학습기간 중에서 맨 끝으로 넘겨요 미루고 미루어서 다른 과목 다 공부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넘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일단 목표 점수가 75점 정도 이상이 될 정도로 제가 일원종 잡을 정도로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우리가 점수는 상당히 높여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수험기간 중에서 끝으로 넘기는 건 좀 위험성이 있죠 좀 미리미리 서둘러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은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합격의 어떤 주요 과목이다 꽃이다 그 다음에 실기공부에서도 전력공학이 실기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의의로 못지않게 전기설비기술기준도 실기공부할 때 우리가 틈틈이 적용되는 약방의 감초 같은 그런 과목이다 그러니까 전기설비기술기준이 또 약해서는 실기공부할 때도 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제가 그 6과목 중에서 주요 과목 제가 꼽은 게 전력공학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꼽았어요 이 두 과목은 제가 지금 제시한 것처럼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70점 75점 정도 받게끔 노력을 해서 반드시 학습계획을 잡을 때 미리미리 서둘러서 충실하게 공부해둬라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이 있는데 회로 및 제어공학이 있죠 아마 전기기사 공부하신 분들은 과목을 두 과목 해야 돼요 회로 및 제어공학 이 회로 및 제어공학이 해서 한 과목으로 취급해서 20문제가 나와요 전기기사는 그런데 전기기 산업기사는 주로 회로 쪽이 나오는 거죠 제어공학은 빠져버리고 그랬을 때 회로 및 제어공학은 60점이에요 그러면 회로가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 매우 중심적인 과목이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점수를 60점 놓으면 좀 약하지 않나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회로하고 제어공학이 전력공학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처럼 70점 이상 하기에는 조금은 무거운 과목이에요 좀 약간은 너무 전기에서 기본 과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고등적까지 맞기에는 조금은 우리가 무리수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회로 및 제어공학은 특히 회로이론은 전기에서 중심 과목이긴 한데 매우 중요한 과목이긴 하지만 우리가 점수는 70점 이상 맞기는 조금 무리가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제가 목표 점수는 60점 정도인 거예요 회로 및 제어공학을 60점 정도 맞았다 그러면 괜찮은 편이에요 그 정도면 목표를 다정한 거죠 그랬을 때 전기기사 공부하신 분들은 첫 번째 전기기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회로이론 기본 그다음에 제어공학의 전략적 공략 이게 무슨 뜻이냐 회로이론은 전기기사 공부하신 분들은 회로하고 제어공학이 20문제인데 그중에서 회로이론이 10문제 내고 제어공학이 10문제 정도 내요 거의 반반 되는 거죠 50%로 그랬을 때 회로이론은 회로에서 기본 아주 전기에서 기본 과목이긴 하지만 이 회로 자체가 고득점 맞기는 만약에 10문제 나왔다 했을 때 7문제 8문제 이렇게 맞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랬을 때 회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해두시고 그다음에 회로 및 제어공학에서 20문제 중에서 고득점 60점 이상을 맞는다 예를 들어서 7점까지 목표한다고 하면 제어공학적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회로에 비해서 제어공학이 그래도 점수를 득하기가 학습기간 똑같은 학습시간을 뒀을 때 회로 쪽보다는 제어공학 쪽이 그만큼 점수를 득하기가 즉 정답을 맞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기사가 공부하신 분들은 회로는 기본적으로 해두시고 왜 전기가 기본이니까 그다음에 제어공학 쪽을 직접 공략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고득점 향해서는 이런 방법을 택하라 이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 전기산업기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회로이론이죠 물론 약간의 제어공이 나오지만 주는 회로예요 전기산업기사는 회로이론이 한 17문항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약간의 여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제어공학이라고 해서 나프라스 변환하고 전달함수가 한 3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20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전기산업기사 공부하신 분들은 회로를 대부분 해야겠죠 17문제 나오니까 그랬을 때 그런데 전기산업기사 공부하신 분들은 요령이 있어요 뭐냐면 전략이 있는데 회로에서 전체 분량 중에서 주로 앞부분 앞부분은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앞부분은 전개 기본이니까 앞부분은 기본적으로 해두시고 기본적인 공부를 해두시고 오히려 고득점 마켓에서는 뒤쪽 부분 회로에서 뒤쪽 부분이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보통 시중 교재들이 회로가 구성이 보통 한 12장 정도로 돼 있어요 12차타로 그랬을 때 앞부분에 한다면 1장에서 한 6장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7장에서 한 12장 정도 되겠죠 교재를 나누다 보면 절반 나눠서 이쪽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많이 안 나오고 이쪽 부분이 특히 중요하게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기산업기사 공부하신 분들은 회로의 앞쪽 부분 공부할 때는 너무 깊이 공부하지 마시고 다른 과목 공부할 때 어떤 불편한 점이 없을 정도의 전개의 기본이 회로니까 회로의 기본 내용을 앞부분은 해두시고 주로 점수를 높이는 전략적인 부분은 뒷부분을 공부하라 이거죠 그래야 전기산업기사 공부하심을 또 회로가 채화 60점 정도는 득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목에 지금 전기기기 있잖아요 기기도 기기의 중요성이 별표 3개 물론 이 부분이 전력과학이나 설비기술처럼 별표가 5개처럼 그게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죠 그렇지만 전기기기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또 강조성이 별표 3개 정도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역시 전기기기도 중요한 과목이다 이거지 근데 전기기가 중요한 과목인데 최하 목표 점수가 60점이야 왜 그러냐면 전기기기를 70점 80점 이렇게 맞으려면 여러분들이 전기기기 공부하는데 학습시간을 더 많이 둬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할당한 한 과목당 주어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학습시간이 그랬을 때 똑같은 학습시간이라 한다면 기기는 목표 점수를 60점 정도 주는 게 좋겠더라 무리가 없겠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기기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은 자 시험의 출제 빈도예요 그러면 출제율이 봤더니 우리가 기기가 크게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정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랬을 때 각각의 파트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정류기에서 주로 20문제 중에서 출제되는 비율이 직류기가 또 직류발전기하고 직류전동기는 나눠지는데 직류발전기가 보통 두 문제 직류전동기가 보통 두 문제 그러니까 총 직류기가 네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동기기 같은 경우는 동기발전기 같은 경우가 한 세 문제 정도 나오고 발전기 쪽이 많이 나오죠 동기전동기는 한 문제 정도 근데 이것도 토탈 해보면 직류가 똑같이 네 문제 정도 할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변압기 네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도기는 유도전동기에서 네 문제 나와요 유도발전기는 문제 자체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류기가 한 두 문제 정도 적게는 한 문제 정도 많게는 두 문제 정도 그러니까 정류기 파트가 조금 비중이 작은 거죠 따라서 전기기기는 이런 출제 분포 출제율을 봐갖고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무난하겠죠 그래서 최하 목표로 60점 맞으시고 그 다음에 기기가 왜 별표 3개냐면 이게 또 실기 때도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기도 역시 실기 과목에서 적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전력과학이나 어떤 설비 기준처럼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실기 때는 그렇지만 전기기 역시 실기 때 필요한 주요 과목이다 그래서 제가 중요성을 갖다가 한 별표 3개 정도로 한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전기자기학은 사실 학생들한테 이 전기자기학이란 게 상당히 벽이죠 좀 공포의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과목 따졌을 때 손꼽았을 때 전기자기학을 손꼽는 학생들이 많아요 실제로 전기자기학이 전기 공부할 때 가장 좀 난해하죠 사실 좀 과목 자체가 그래서 전기자기학은 최하 목표 점수 60점 물론 합격자들 가운데서는 전기자기학을 한 50점 내지 과락 겨우 면에서 40점대에 맞다고 하더라도 학교 간 수험생들은 많아요 근데 사실 60점 밑으로 떨어지면요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좀 난해한 전기자기학이라 하더라도 목표 점수는 60점에 겨너라 그러면 60점을 전기자기학에서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 출제 문제를 보면 전기자기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은 뭐냐면 아주 우리가 수없이 했던 기본 공식들 전기자기학 하면 공식이 많아요 그 기본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그 다음에 설명 문제 설명 문제는 뭐냐면 계산, 난해한 계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말로 물어보는 거 그래서 다음 사항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말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반드시 맞아라 이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본 공식 문제하고 이렇게 서술형, 설명형 문제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최하 목표 점수 60점은 달성하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이 공식에다 지면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 누구든지 계산기만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 난이도가 아주 낮은 그런 계산 문제 정도만 한, 두 문제만 건져줘도 여러분들은 전기자기학, 조금 난해한 과목이라 하더라도 6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 즉, 우리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를 평균 60점을 막기 위한 취득하기 위한 최상의 전략이라는 게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전기기사 공부하기 전에 감옥별 특성, 그 다음에 실기하고 연관성을 그걸 갖다가 알고 공부하자는 뜻이에요 그걸 충분히 알고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시험의 특성을 알아야지 우리가 시험에서 실패율이 적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택하라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각 감옥별 제가 특성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특징을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 보면은 결국에는 제가 요구하는 제가 제시하는 게 평균 60점을 막기 위해서는 뭐니뭐니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력공학은 이거는 반드시 고득점을 맞이하는 주요 과목이다 보니까 목표 점수를 75점, 70점 제시했고 그 다음에 물론 나머지 과목이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더 강조해서 중요하니까 시간상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나머지 과목들은 60점 정도 근처만 맞이하셔도 충분히 학교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학습 가이드가 되더라 이거죠 자, 제가 지금 제시한 이 내용 갖고 공부할 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생들마다 어떤 학생들은 전력공학들은 나는 오히려 기기가 더 쉽던데요 아니면 어떤 사람 나는 회로가 너무 재밌던데요 설비기준이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개인적인 차고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기사를 공부하는데 어떤 활용하면 조금 좋은 공부함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시한 예예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흔한 보통 평균적으로 이런 분포를 보이거든요 보통 합격자들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의 평소 실현 가능성 있는 학습시간과 수학실을 고하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말은 사람들이 말하기는 쉬워요 뭐냐면 전기기사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육시험 뿐만 아니고 한 여유있게 70점 정도 평균적으로 낮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목표하는 거고 말로 써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접 실천하는 거거든요 실천해서 제가 직접 합격을 했느냐 그러니까 평상시대 자신감 있게 자신 있는 말을 하는 학생들은 많아요 그러나 막상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나서는 결과는 그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막상 시험을 봤더니 틀리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그만큼 실현이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되니까 실제로 실제로 공부라는 거는요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건 자기가 직접 노력을 해서 그 직접 공부를 하는 게 실천하는 거지 말로만 뭐 수업을 듣는다 내가 목표 점수를 갖다가 이번에 반드시 합격한다 그런 거는 다시 계획이죠 그래서 직접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워라 이거지 나는 저는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전기기사 공부하는 시간이 한 3시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목표 점수를 70점, 80점 받는다? 참 힘든 거죠 시간하고 안 맞는 거예요 실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실현 가능성 있는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학습 시간에 맞는 절대적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 학습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확보가 안 되는 실현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요 한 과목당 10번을 반복할래요 그럼 그게 시간상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주어진 시간이 이만큼이면 거기에 맞는 학습 계획을 잡아야겠구나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마라 이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하고 맞물려 들어간 부분이 실현 가능성 있는 학습 계획이라는 게 본인 실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수학 물론 저희 수업에서도 기초수학이라든가 전기기초용어라든가 그런 수업은 해주죠 OT식으로 그러나 그 수학이란 게 잠깐 잠깐 기초성을 들었다고 해서 확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이런 계산 능력은요 평상시에 자기 보통 실력이거든요 그랬을 때 잠깐 잠깐의 그런 어떤 공부를 한다고 해서 수학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본인의 실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수학은 버려라 이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공부해서 이렇게 포기하고 버리는 것도요 훌륭한 공부 방법이에요 즉 내가 이 수학을 해결하려면 일주일 동안 고민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과목을 공부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두 번째가 본인의 실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수학은 과함하게 버릴 줄도 알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100점 맞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60점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인이 판단했을 때 수업 시간에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계산 문제 같은 거 이런 거는 상당히 어떤 우수한 학생들도 시험장에서 확신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이 자체가 어려웠던 문제야 그랬을 때 난이도가 매우 어려웠던 그런 계산 문제라든가 기출 문제는 너무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연연하지 말라 이거지 넘어갈 건 스킵해서 넘어갈 거면 넘어가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기기사 전기기사 산업계사는 우리는 60점 목표예요 60점 그랬을 때 우리가 100점 목표하면 안 되는 거죠 수업을 공부할 때 우리가 100점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본인이 안 되는 수학이라든가 너무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쫓겨다니지면 아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에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소화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출 문제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라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 시험 보기 이전에 이미 나왔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요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런 패턴대로 또 여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기사라든가 산업계사의 출제 경향은 과거의 기출 문제를 똑같이 내지는 않아요 어떤 문제는 일부 문제는 똑같이 내지만 전부 다 100% 똑같이 낸다고 보지는 어렵죠 그런데 기출 문제라는 게 과거에 몇 년째 기출 문제를 우리가 소화를 하게 되면 어떤 존재이냐면 문제가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그 기출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원리를 이용해서 또 출제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 자체만 약간 틀렸다 뿐이지 그 내용 자체는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죠 전기 공부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냈던 그 내용은 또 낸다는 얘기예요 그 예전에 냈던 내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새로운 이론을 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원리에서 모든 시험에서 최근 기출 문제 학습은 기본이라는 얘기죠 제가 제시하는 거는 그 다음에 최근 기출 문제 학습을 여러분들이 이 기출 문제를 5개년치를 학습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감옥당 아무리 보돼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즉 5점에서 10점 정도의 평균 염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려요 즉 5년치의 기출 문제를 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한 감옥당 틀릴만한 문제를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를 내가 틀리지 않고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만큼 본인의 어떤 응용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 3개년 문제 중 한두 번만 출제된 기출 문제 중에서 한 5년 중에서 예를 들어서 3년 중에서 한 번 내지 두 번 내고 말았다 그런 문제는 버리세요 왜냐하면 이런 기출 문제는 사실 그 당시에 문제 냈을 때 출제자가 여러분들이 풀어서 맞으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일부러 만점을 피하기 위해서 틀리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의적으로 틀리라고 했던 난이도 높은 문제를 한두 번밖에 출제 안 됐던 문제를 갖다가 또 낸다고 생각해서 공부하는 거는 효율성에서 떨어지더라 이거죠 그런 면에서 너무 빈도수가 약한 기출 문제는 버려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기출 문제 풀어드릴 때 이런 내용들은 다 제시를 해드리죠 수업시간에 자 여기까지 해서 1편에서 어떤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의 그 공부하는 그 과목들의 속성을 파헤쳐 본 거죠 그 다음에 목표를 제시한 거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2편에서 2018년 시험 대비 학습 가이드 제가 2017년 1회에서부터 4회까지 그 출제 문제를 갖다가 유형을 갖다가 파악해 봤더니 역시 제 예상대로 어떤 과목이든 어떤 회차든 공통적으로 1회에서부터 4회까지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반드시 전기 공부를 해야 되기에 알기 위한 사항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 항상 과목당 12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됐더라 이거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문제 중에서 12문제면 60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60점을 여러분들이 획득하기 위한 그런 정도 문제는 변함없이 출제가 내졌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점수를 60점 맞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를 해서 우리가 잘 풀어서 60점을 맞는 거죠 그런 뜻에서 2017년도 문제 출제 경향은 항상 기본적인 문제가 지금까지 된 것처럼 12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됐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해결하면 우리가 평균 60점은 확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난이도가 높은 문제 그러니까 상당히 풀기가 어려운 문제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역시 과목당 한 4문항 정도는 반드시 어금없이 출제가 됐더라 근데 학생들이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문제 어렵더라 아니죠 이 4문제는 틀려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죠 그랬을 때 12문제는 절대 틀리지 말고 이 4문제는 본인 능력대로 풀 수 있는 사람을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시험 문제가 1차는 객관식이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마디로만 찍게 하는 거죠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운이 좋으면 4문제에서 1문제 정도는 또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약간의 운도 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문제 4문제니까 16문제 되는데 나머지 4문제는 뭐냐 아 이제 중급 정도 되는 거 아주 기초로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4문제 정도는 한 중간 레벨 정도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수험생들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정도 되는 문제를 갖다가 좀 고전했다 틀렸다 하신 분들은 뭐 6시험 턱걸이로 할 테고 그 다음에 그 중급 중간 정도 수준되는 문제를 갖다가 잘 해결했다는 사람들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보통 평균 70점대로 푹 합격하는 거죠 근데 이제 1차에서 6시험으로 해서 합격을 하나 70점 합격을 하나 합격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다 항상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틀리지 말자 이거지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2018년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를 우리가 어떻게 시험 대비할 거냐 앞에 제가 1편에서 했던 그 학습 가이드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자 기본적인 이론 강의에 제가 아까 올해 2017년도에 과목당 12문제가 기본적인 문제가 항상 끊임없이 출제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 수업뿐만 아니고 다른 선생님 그 수업에서도 본론 강의에서 기본적인 이론 강의에는 절대로 집중하세요 이게 결국에는 6시험 맞는 비결이니까 그래서 요 기본적인 이론 강의에서 나왔던 출제 문제는 절대로 틀리지 마라 그 다음에 수업시간에 각각 선생님들이 과목별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유독 강조한다 이거지 그러면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독 반대 직원 알아두세요 반대 직원은 실수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문제들은 수업시간에 선생님 강조하는 내용은 완전히 마스터해라 완전히 알아라 이거지 그 다음에 단순히 이제 2018년 내년에는요 단순히 어떤 기출문제만 많이 푸는 그런 방법을 피할 것 간혹 가다가 이제 질문에 뭐 학습의 내용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아직 전기를 잘 모르겠고 앞으로 주어진 시간도 짧은데 저는 한 5년치 아니면 10년치 기출문제만 풀리고 시험장에 갈래요 그 방법은 어떤가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학습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기출문제만 무작위하게 많이 풀고 간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 뜻은 뭐냐면 물론 시간이 부력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한 과목 한 과목 기본 이론부터 하기가 너무 이제 방대한 거지 사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속성은 그때 그냥 좀 얄팍한 생각이 뭐냐면 기출문제 그냥 문제 쭉 읽고 답 확인해 보고 풀이보고 그러니까 답만 외우고 가고 싶다라는 뜻이야 그 속성은 왜냐하면 기본 이론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출문제 그 풀이 보고 내용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기출문제만 풀고 나서 시간이 부력하겠다고 나는 기출문제만 풀고 시험장에 가겠다 물론 그거는 이제 핑계거리고 제가 볼 때는 기본 이론을 공부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문제하고 답만 외우고 가고 싶은 속 뜻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절대로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또한 기출문제를 많이 푼다? 그거는 절대로 피하라 이거지 이렇게 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서 성공한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역시 합격자들은 이런 기본적인 이론 강의에 상당히 강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를 맞아 준 거죠 그러니까 6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수험생들마다 다 개인 사정이고 개인 능력 차가 있겠지만 절대로 급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공부를 하지 마세요 문제만 막 기출문제 푼다든가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마라 이거지 왜냐하면 그런 학습 구조가 학습 방법 구조가 절대로 성공 확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아무리 급하더라도 오히려 급한 사람들은요 그 기출문제를 못 풀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이론강의 수업시간에서 강조하는 내용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실패율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본론 수업하기 전에 본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2017년도 출제 경영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018년도 역시 출제 경영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제가 제시한 거고 그 다음에 과목별 특성 따라서 이 과목은 이런 특성이 있고 이 과목은 이런 중요성이 있고 제가 제시한 거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을 잘 참고를 하셔서 이제 본 수업할 때 과목별 잘 활용을 하시고 좋은 학습객을 잡으셔서 반드시 일단 1차 필기시험은 무난하게 합격하는 전략을 반드시 세우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 OT 강의식으로 해서 제가 어떤 멘토를 갖다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계획을 잡아라 자 그래서 제 말씀을 갖다가 좀 더 귀담아 들으시고 본 수업할 때 좀 참고로 해서 수업의 활용성을 갖다가 좀 효율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 수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이제 본 수업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전력공학, 회로, 그 다음에 제어공학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그때 본 수업에서 같이 재밌게 전기기를 갖다가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하자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